아니 사람한테는 해피 된다 여러분들 마 뭐 쳐먹노? 근데 음식이 없다 나도 지금 음식이 음식을 좀 받아야 되긴 하는데 나 머리 잡으러 간다 예 할 수 있어? 저기 누구야? 우리 지금 전적.. 그 뭐지? 직업 초기에는 못 하지 여기 나 도장이랑.. 여우의 20이야 주직업 혜택 별로 안 커요 형님들 형님들 주직업 별로 혜택 안 큽니다 지금 수습이라서 자 약탈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수습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아니 열어놔 되잖아 여기 있고에만 문 하나 세워놓고 문 하나 해서 이직문 해놔요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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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집에 있는데 우리 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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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머리 필드파밍이 개꿀인데요? 고기 존되들 삽혀요!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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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 먹어봐 이거 아하핳 와 뭐야 야 필드파티 개꿀이야 야 너 머스트네 진짜 머스트 아니 그러니까 죽이는 게 아니고 몬스터를 끌고 와서 슬쩡 옆에 붙이잖아? 자 떨군다니까? 야 나 음식 좀 줘 컵이야 아니 음식이요? 아까 뭐 익히지 않는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아 이거 이거 먹어도 될걸요? 이거 먹어도 되는 걸로 아는데? 엄청 조금 칠 거예요 반개? 형태야 반칸 차는데 이거 해야 돼 그래도 반칸 차는데 그냥 먹을 수가 없어 맞아 배가 너무 고파 남대도 달콤한 열매 그런 거 먹더라 형태야 와 아니 근데 이게 저녁에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음식 때문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건데 음식이 다들 빡센가 보네? 아니 음식이 왜 안 되는 게 아니야 아 쟤 밥도 못 먹고 와서 이짓거리 하는데 여기라도 밥을 해야 될 편이야 아니 근데 재료는 뭐 재료가 없다고요 농부가 아니 우리가 재료 이제 해줘야 돼 농부 코코 아이가 농부 맞아요 와 재료가 없나 일정 시간마다 한 첨크에 재료가 하나씩 자라요 이게 전체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랜덤으로 하나씩 자라서 이게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명이 해야 돼요 이게 농부를 컨트롤 F요? 구하러 가볼게 돼지 컨트롤 F요? 돼지고기가 많으면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알바 무슨 알바 구하세요? 은뽀야 네 농사 알바 농사 알바 농사 알바 은뽀야 뭐 하니? 농사 알반데 뭐가 필요한 건데요? 지금 가면은 이만이가 너한테 알려줄 거야 얼마인가요? 그거는 너 지금 파티가 있니? 저 지금 캬앙이랑 둘이 그냥 파티하고 있어요 캬앙이랑 둘이? 네 둘이 세트로 오면 되겠다 그럼 약간 좀 싸지면서 천재 씨 2천노나? 아니 3천노나? 둘이 같이 해서 3천노나 맞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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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사람당 3천노나 오케이 오케이 한 사람당 3천노나 오케이 이만에 때 바로 출발해 둘 다 네 나 없어 돈 나 돈 없어 내가 준다고 내가 준다고 이씨 좀 일 좀 하자 좀 밥 좀 가져와 으아 으아 여기서도 만들 수 있는 게 여기서는 못 만들지 않아? 남편을 필요한 게 여기에 식 나 밥이 이렇게 밥이 이렇게 소중한 거지 몰랐어 마크에서 형태 오빠 집에 오면 내가 수육 하나 한 그릇 줬다 응 진짜 내가 엄청 열심히 썰은 거야 드디어 요리야 드디어 요리 먹는 거야? 진짜 이것도 돼지고기 수육 한 마리에 돼지고기가 세 개가 들어가요 수육 하나에 아 돼지고기 있어 너 향렬 있네? 쌍태 오빠 쥐새끼같이 하나 가져갔다니까? 저랑 주기적으로 먹으러 가야 돼 아니 미안한데 내가 제일 어려운 일 하고 있어서 니들이 못 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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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뼛가루 먹고 있지? 돼지고기 먹고 있지? 수박 조각 수박 조각 지금 57개 먹었지? 어떻게 해줘야 돼?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 해주잖아 지금 묵묵히 돼지고기 그러니까 이만희 그만해 좀 아니 이만희 와 해달라는 거 다 해준잖아 뭐가 문제야? 이만희가 이만희가 참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왜 그래 그래 존나 열심히 하는데 그렇다고 가져갈 때는 좀 가져갈게 이렇게 해야지 서류를 해가냐? 어? 조용히? 어? 이만희 너무했네 나한테 사과해 사과해 사과 안 해? 나 그럴까 봐는 너네 그냥 굶어 뒤져라 야 뼈가루 필요해? 얼마나 필요해? 뼈가루는 왜 필요해? 농작물 바로 바로 배배되던데? 그렇게 따지면 저렇게 말해줘요 너무 공격 뼈가루가 쌍뼈가루 말고 돼지고기를 구해다 주세요 그래 그니까 돼지고기만 필요하다고요 뭔 말이지 않아? 그니까 몇 번을 말하지? 그니까 아니 뭐 돼지고기 어쩌고 하는데 호박 지랄하고 호박 먹을 수 있냐고 못 먹 못 해먹는다니까 자꾸 호박으로 뭐 할 수 있냐고 그렇지 방태정? 아 변수인데? 아 아 아 아 으잉 뭐야 왜 안전해 아 안전지 여기 아니야 지워져 버려 지워져 버려 화면이 왔어 기다려 뭐를 별로기는 다 받아 아 아 아 쏠리 쏠리 ㅈㄹ 애심했다 잠시만 야 옥수수 알갱이가 왜 있어? 그 내가 설치 설치 잡고 화면이겠는데 동뼈 오빠 발광열매 꼭 찾아주셔야 돼요? 지금 찾으러 떠나고 있잖아 아니 그럼 동굴을 찾아 동굴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네 맞지? 예 예 나랑 같이 찾으러 갈 사람? 왜요? 역시 푸우 그럼 같이 갈까? 마을에서? 네 그럼 제가 마을 갈게요 아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귀토를 사고 싶어서 돈이 없구나 아 맞다 귀토를 써야 돼 아 기다려봐 아 나 엔더 상자 있을 거야 오 오 없네? 어디 갔지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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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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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디 갔어? 하긴 해.. 아이짱! 뭐 봐.. 아이짱! 뭐지요? 귀양뚜껍쥬? 아 귀양뚜껍.. 아 저기 산 팔고 있는데 귀양뚜껍? 귀양뚜 나 돈이 없어.. 아이짱.. 역시.. 아이짱 고마워! 왜? 잠깐만요! 어디 당근이랑 감자 있는지요? 없어 나 지금 그것도 쾌로 갈라고 지금 어? 어딘지 아시는지요? 몰라 지금 그래서 여행 떠나야 돼 아 뭐야? 야 가져와 아아 하하하하 가져오라고? 야 하하하하 가져오라고 아! 주세요 해봐! 야 니꺼 니꺼 어딨어? 아이 아이 빨리 가져와 돈 없어 아 진짜로 아 알았어 수창 수창 수창! 종숙창 종숙창! 죄송해요 회장님! 고마운 난처야 네 이름이 뭐였지? 혀우야 네 자 두 개 구했다 가자 으흐 네 아니 이거 동굴이 있긴 해? 근데 동굴이 수종 동굴이 이게 좀 밑에 있거든요? 어 그래서 땅 타고 사실 땅 타고 계속 돌아다니거나 정말 깊은 동굴을 발견하는 거 아니라 여기 딱 깊은 동굴! 여기! 일단 여기 밑에 가보자 여기 네 물양동이 있어? 예 아쿵 물! 물! 물양동이 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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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깊다! 엄청 깊은데요? 어! 성태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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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태 오빠라고 부르고 뒤밋다? 뭐 그렇게 불러 야호! 어! 열매 있어요 열매 있다!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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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! 어때? 열매 있다! 진짜 있다 있다! 찾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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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사랑해줘! 가서 사랑해줘! 어! 올라가자 올라가자 야 열매 찾았어! 열매 찾았어! 와! 캐지나봐! 캐지나봐! 야 왜 안 캐져? 나이스! 야 안 캐지는데! 안 캐져? 안 캐져? 어 캐진다! 어 캐지는데? 어떻게 캐어? 나를 왜 안 캐져? 우클리 열매 되고 우클리 아 나 자클릭을 눌러서 그런 거구나 열매를 따야 되는 거야 부시는 게 아니라 응 아 캐진다 캐진다! 그러면은 뼈가루 뼈가루 뼈가루하고 발광열매하고 이제 더 달콤한 열매 좀 밟으면 가시 가시 열매 오케이 알았어 어때? 어때? 멋있다! 뭐가 있어! 야 형님! 천국이야 천국! 나와라! 형 목해게 다 캐야 돼! 나 목해게 진짜! 저 일단 그거 광질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겨우야! 네! 위에 치면은 발광열매하고 밑으로 다 떨어지는데? 제일 위에 치면 맞아요 아 여기서 했구나 아 아 역시 알려주실라고 진짜 바보한테 바보라고 하면 삐진다 돈 없다! 저! 돈 오빠! 이거 우리 상담 너 봐 바보라고!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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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! 아니지? 야 이만이 자자자자 야 이거 존나 열심히 했다고 이거 봐 더 줘 더 줘 더! 다 줘 다 줘! 형님 오빠 이거 먹으면서 해 오 뭐야? 이제 나오네 이제? 오.. 아.. 띠이 오빠 딱딱구타인데? 짜잔! 경계 탄 요리네? 어.. 어.. 이거 탔! 탔네 이씨! 아.. 요리가 탔네! 아 어쩐지 많이 주.. 주는 척 하자 아.. 나 진짜 어디 꺼놔 응? 하하하하하 가볼까 사냥하러 가보자이 요리 거기 갖다 놓고 해마을에서 돌아다녀 맞아 해마을에서 니가 쟤를 갖고 로비로 가서 달마을로 가면 걔는 거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마세요 뭐 하면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? 아이 다 걸어놨네 애들 어? 긴거다 근데 당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긴 하다 도마토 도마토 존나 깝시네 궁수 같은 아니 너무 아니네 왜 왜 누구 오는데 우리 집에 표 표 표 표 표 코코아 사탕수수 한 박스 줌 나이스 나이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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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물어봐 줄게 어? 아 근데 이게 너무 흑상하잖아 난 사냥꾼인데 6시간 동안 조비만 잡았다니까? 고기도 후딱 가 고기야 저는 여러분들 저는 룰에 의해서 약탈만 하고 있는데 숨디가 먼저 건드려서 저는 툭 친 겁니다 여러분들 야 야 야 이발이 왜 로또 터졌어 일로와 뭐 먹었는지 한번 봐보자 토마토 양배추 수박 4세트 5세트 양파 1세트 수박 1세트 고구마 1세트 수박 1세트 옥수수 5개 코코아콩 1세트 이 정도면 원수 될 거 같은데? 와 유효 잭팟인데? 와 유효 잭팟인데? 미쳤다 와 잭팟인데 진짜? 아니 저요? 들어왔어요 자 봉준이도 그 집을 다시 털고 있다대요 제가 턴곤 아니 사람한테는 해피겠다 여러분 마 뭐 처먹노? 원수 야 얘들아 잭팟 한번 더 터졌다 갈게 뭐야 나이~~사아 그치 동물을 못 잡으면 사람을 사냥해라 아 ㅈㄴ 웃기네 김성태론이야? 동물 못 잡으면 사람 잡아라 벌어진 Jake 발가면 몇 개랑? 몇 개랑 다니다 30개 30개 오케이 기다려 야 발광열매 30개랑 당근 하나를 거래한 거 별로냐? 이걸로 또 다르지? 야 방라니 발광열매 30개랑 당근 하나를 바꾼다니까 우리 파티원들이 쌍육을.. 아니 하나 말고 뭐? 4개 당근 4개, 발광석 30개? 물어볼게 발광열매 30개, 당근 4개 어 바꿔 나는야 들고 올게 미친놈들인가봐 미친놈들인가봐 예? 니가 왕이냐? 내가 니 허락받아야 돼? 너가 아예 그럴까? 미안 미안 잘못했어 나 깜짝이야 너가 아예 미안해 미안해 발광열맨 30개 줄 수 있어 아니야? 아니야 발광열맨 30개 좀 거래하고 올게 아 진짜 왜그래요 진짜 아니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진짜로 다이약 오케이 좀 내라 어? 저 다이아랑 철곡갱이요 저 그 가서 발깨요 알았어 내 거 줄게 그거는 줄게 다이아랑 철곡갱이요 다이아랑 철곡갱이요 다이아랑 철곡갱이요 철곡갱이요 다이아랑 철곡갱이요 배경으로